자 이번 게임은 나는 살아있다 자 이 게임은 부재가 대지진으로 등반 생존 게임이라고 있었는데 암벽 등반 뭐 이런거 있죠 건물 등반하고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뭐 계속 올라가 게임하면은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뭔가 타고 뭐 이렇게 팔 힘이 떨어지고 좀 세웠다가 또 올라가고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이 게임의 정말 재밌는 점은요 정말 총알이 정말 귀한 시대에요 시대인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총알 한발만 갖고 있으면은요 여러가지로 위협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게 참 인상 깊었더라 일단 좀 볼까요 생존 게임 생존 게임 없는 것 같고요 총알이 없고 아닌가 본데 몰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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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요 지나가거나 이쪽의 거리를 지나가거나 이 쪽의 거리를 지나가거나 없는데 근데 이거 공갈치네 야 엘스룰룰러 어 엘스룰러 저기 구멍을 구멍을 향해 구멍을 향해 자 이렇게 총으로 저기 위협할 수가 있죠 다른 게임에서 나 이 장면을 못 보 이런 장면을 한번도 못 본 것 같아 아우 야 이거 총알이 없는데 근데 이거 공갈치네 하하하하 이런식으로 총알이 없는 총도 예 총알이 없거든요 저 맨 처음에는요 총알이 없는 총도 적을 겨두면은요 어 어 위협이 가능합니다 위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위협으로서 이렇게 적을 일정시간동안 묶어둘 수가 있죠 예 뭐 그 상대방 성격에 따라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음 그런 점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기 사기 쳤어 사기 야 이 사기꾼이구만 주인공 예 어딘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정보를 안 줬어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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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어우 됐다 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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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깨 예 열려 참깨 총을 착용하지 마세요 다가오게 하는 데 엑스로 깜짝 공격을 하세요 깜짝 공격 야 오오 야 무슨 니가 1라인이야 총알을 주었습니다 총알은 매우 키즈하니 쏠때 유심히 생각하세요 예 총알이 굉장히 희귀하다고 나오죠 설명해도 굉장히 희귀합니다 게다가 내가 이걸 좀 난이도 높게 제가 아시겠지만 맨만한 게임은 난이도로 거의 최상위로 설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공포게임이 아닌 이상 예 이것도 난이도 최고로 했어요 처음부터 총알이 더 귀여운거야 총알이 정말 안나와 그래서 힘들었죠 이건 전투장면이구요 잠깐 안벽장면을 등반장면을 좀 볼까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? 음... 와미? 소리가 지금 이쪽에서 나는데요? 어허! 야 이거 뭐야 어떡해 어떡해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아 여기 또 내려가야 됐네요 이게 등반에 파림이라는게 있어가지고 파림이 다 떨어지기 전에 다음 부분으로 이동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쉰 다음에 다음 곳으로 갈 수 있지 그래서 마냥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서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이쪽으로 내려가서 저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자꾸 못 가나? 어... 밑으로 내려가도 어떻게 보면 생선인데 아 저거 먹을 거 있다가 먼저 자 보시면 자꾸 괴낙고의 기력이 자꾸 내려가죠 네 자 보시면 기력이 자꾸 내려가죠 네 저거를 이제 회복할 수 있는게 이제 음료수 정도의 아이템들인데 아이템도 굉장히 희귀해요 정말 관리를 잘 해야돼 그래서 내가 예 최고 난이도로 해가지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아니 이거 자 점수를 주자면요 음... 사실 불편한 것도 많고 생존이라는 것 자체도 어 사실 조금 어... 부족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게임에 대해서 생존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 뭘 그렇게 뒤적뒤적 하는 것도 많이 없고 뭐 자 하긴 하지만 색다른 부분은 조금 몇 개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높게 사고 싶고요 뭐 총으로 겨눈다든가 아니면 예 뭐 그 그 뭐야 오래 매달릴 수 있는 매달릴 때 예 체력이 소모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대략 그래도 한 8.1점 정도는 주구죠 본인 사람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건 한 8.4점 정도 예 16.5점 총합 주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거기 떨어트리 일만한 데가 있나? 떨어트릴 만한 데가 없어요 너 구석에 들어갔어 우리 오오옹 와야야야 오오오오오오오오! 야! 정말 잘해야 되죠. 자, 나는 살아있다 였습니다.